그리고 오늘 말씀 저희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좀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블랙색 군주들이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기기 위해 모여서 말했습니다. 우리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은 마음이 즐거워서 말했습니다. 삼손을 불러라. 그가 우리를 즐겁게 하게 하라. 그래서 그들은 삼손을 감옥에서 불러냈습니다. 삼손은 그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그들은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습니다. 신전은 남자들과 여자들로 가득 찼고 블랙색 군주들도 모두 그곳에 있었습니다. 또 지붕 위에도 남녀 3천명 정도가 삼손을 조롱하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지지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부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여 부디 한번 한 번만 제게 힘을 주십시오. 제 두 눈을 뺀 블랙색 사람들에게 단문에 복수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삼손은 그 신전을 바치고 있는 중앙의 두 기둥을 한쪽은 오른손으로 다른 한쪽은 왼손으로 붙잡고 그곳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내가 블랙색 사람들과 함께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있는 힘껏 기둥을 밀어냈습니다. 그러자 신전이 블랙색 군주들과 그 하에 있던 모든 백성들 위해 보내져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죽을 때 죽인 사람의 수가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의 수보다 많아 31절 그리고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안 사람들 모두가 내려와 삼손의 시체를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그의 시체를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무덤에 묻었습니다. 그는 사사로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아멘 사사하기가 그렇게 긴 성경이 아닌데 그 중에 삼손의 이야기가 무려 4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13, 14, 15, 16 이제 삼손의 이야기 맨 마지막 삼손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면서 제목을 뭘로 할까 그리고 고민하다가 한심한 그러나 위대한 이라는 제목으로 잡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한심하다고 스스로 느껴지십니까? 그러신 때가 있으세요? 예 저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그 해에 겨울연가라는 드라마를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겨울연가였던 것 같은데 너무 바쁘니까 사실 그 드라마를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만 듣다가 시험이 끝나고 그러고 나서 그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런데 이 애들 학교 가서 오전부터 그 드라마를 보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요 그날 제가 밤새서 그 드라마를 끝까지 다 봤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도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워본 적이 없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이게 내가 목해자 자질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게 내 스스로가 너무 이렇게 한심하고 이 TV 리모컨 하나를 끌 능력이 나한테 없구나 이 자기의 능력 없음이 저한테 정말 한심하게 느껴졌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삼선을 보면 15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15장 20절이 삼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삼선은 블레셋 사람들의 집에 아래에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했는데 마지막 사사인 이 사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이상한 멘트입니다. 이걸 보면 이 사사 진짜 이상하네 이런 생각이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사사가 지배를 했으면 대적이 없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승리를 하고 평화로웠던 시간 동안 사사가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삼선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블레셋 사람의 집에 아래에서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본인이 사사인데 사사로서의 영향력을 하나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한 사사인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할 때도 정말 한심하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그런데 꼭 넘어지는 데에 꼭 가서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화를 내는 부분에서 꼭 그걸 또 반복하고는 그 다음에 돌아서서 내가 또 그랬네 진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부분에서 이거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또 그랬네 뭐 관계의 부분이든 재물의 부분이든 아니면 성적인 부분이든 이 사람의 삶에서 자기가 넘어지는 곳에 가서 꼭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반복되는 그런 일들을 몇 번 겪고 나면 그러면 스스로 진짜 내가 한심하다 이렇게 느껴지게 되지요. 삼손에게 정말 그렇게 자꾸 넘어지던 약점 부분의 하나가 뭐였냐면 여자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제 사실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여자랑 결혼하려고 했다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갈라놓으셔야 되는 사람하고 이렇게 친해지려고 하니까 이제 블랙셋하고 문제가 일어나고 결혼식 때 갈르고 결국 그 결혼식도 그 아내도 갖지 못하는 사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6장에 넘어가면서 삼손이요 똑같은 실수를 또 하고 또 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16장 1절에서부터 3절을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은 가사에 갔다가 그곳에서 한 창녀를 만나서 그녀에게 갔습니다. 삼손이 왔다는 말을 듣고 가사 사람들은 그곳을 포위하고 밤새도록 성문 앞에서 숨어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날이 밝으면 우리가 그를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들은 밤이 새도록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한밤중에 일어나 성문 문장과 두 문기둥을 붙들고 성문의 빗장과 함께 뽑아내어 그의 어깨에 매고는 해불온 맞은편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블레셋하고 그렇게 싸웠어요. 그래서 진짜 그 에나꼬레라는 그런 부르지즘의 경험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산더미처럼 시체를 쌓아놓고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이제 하나님의 블레셋하고 나를 좀 분리시키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똑같은 실수를 또 범하는 거예요. 어디로 내려가냐면 가사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창녀를 만납니다. 이 이야기는 이 삼손이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 연애를 시작했다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여주게 되는 것이지요. 이 가사까지 내려가서 이 기생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성매매를 하는데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제 밤중에 들어간 거예요. 밤에 내려가서 글로 들어가서 그런데 삼손이 왔다는 이야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다 듣고 그리고 밖에 성 밖에서 삼손을 잡기 위해서 날만 밝아서 나오면 나올 때 이 삼손을 잡으리라 라고 사람들이 다 밖에 서서 이제 성문을 지키고 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웬일인지 이 삼손이 한밤중에 눈을 뜬 거예요. 이게 참 은혜지요. 한밤중에 눈을 떠서 그 한밤중에 그 기생집에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나오다가 보니까 어떻게 성문 앞에서 다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문을 다 잠가 놓은 거죠. 못 도망가게. 그리고 한밤중에는 성문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어떻게 하냐면 그 성의 문짝의 빗장과 문짝 자체를요. 아예 뜯어가지고 들어요. 그리고는 이것을 들고 이 삼손이 가사에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헤브론까지 들고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 한 번만 보여주시면 이게 어느 정도가 되는지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예 가운데를 열어주십시오. 지금 보시면 이제 삼손이 있는 땅이 이 단지파잖아요. 여기 소라라는 곳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삼손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보이십니까 혹시? 보이세요? 흐려서 잘 안 보이죠. 제가 이거 라이스는 보이시죠?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여기가 소라고. 가사가 어디 있냐면 가사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에 다섯 개의 큰 도시가 있는데 가드, 에그론,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이게 이제 세 개의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다섯 개의 연합국가입니다. 도시연합국가예요. 이 다섯 개의 도시들이 연합으로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밑에 있는 가사까지 내려간 거예요. 아마 거기에 유명한 기생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 내려가서 여기에서 들어가서 이따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이 성문이 잠겨있으니까 성문체로 뜯어가지고 들고 어디까지 왔느냐? 헤브론까지 왔어요. 이 길, 거리가요 60km입니다. 60km를 문하고 문짝과 쇠빗장까지 다 짊어지고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없는 또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대적입니까? 도대체 이 인간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싶지 않겠습니까? 다들 모여서 머리를 짜내도 해결책이 없을 만큼 그런 대적, 얘를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저희가 쭉 읽었는데 읽은 그 본문의 3절 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밤이라는 단어입니다. 밤에 한밤중에 밤새도록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밤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한밤중에 또 삼손은 도망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삼손의 이름 뜻이 뭐라고 그랬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작은 태양이라고 그랬어요. 태양이 이 한밤중에 블레셋의 기생집이 있는 데에 숨어들어서 거기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은 저희에게 하나의 모티브를 보여주는데 그 다음에 연결될 이야기랑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밤이라는 단어예요. 이제 그 다음에 16장 4절에 가면 삼손이 여자를 하나 다시 만납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혹시 아십니까? 들릴라라는 여자를 만나지요. 삼손의 인생에 세 번의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세 명의 여자 중에 이름이 등장한 유일한 여자예요. 결혼하려고 했던 딥나의 여인도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들릴라라는 여자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의 이름의 뜻이 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태양이요. 누구한테 붙잡혔어요? 밤에 붙잡혔어요. 밤에게. 그러니까 가장 힘을 낼 수 없는 그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저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이 기생의 상황도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한밤중에도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삼손을 깨우셔서 그래서 그 삼손으로 하여금 이 힘을 가지고 그곳을 나올 수 있도록 지금 돕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힘을 주시고 계시고 돕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6장 4절에 등장을 하면서 어떤 여인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하고의 관계는 이전의 관계하고 조금 달라요. 특별히 이 여인하고의 관계에서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삼손이 그 여인을 뭐 했다 그러냐면 사랑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이전에 내가 보기에 그 여자는 좋아 보여 그래서 결혼까지 하려고 했지만 그때는 사랑했다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이 들릴라라는 여자는요. 삼손이 정말 사랑했다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삼손이 폴링 너브를 했다는 이 여자의 이야기가 블레셋에게 당연히 들렸겠지요. 안 그래도 지금 삼손만 잡으면 되는데 얼마나 성가신지 블레셋 입장에서 그런데 이 삼손이 한 여자랑 블레셋 여자랑 사랑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정보를 입수하고 블레셋에 아까 이야기한 이 다섯 군주들일 거예요. 이 군주들이 다 모여서 이 들릴라라는 여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의 제안을 해요. 뭐라고 제안을 하냐 하면 네가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또는 삼손을 어떻게 하면 묶어서 굴복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내면 우리가 한 도시당 얼마를 내주겠다고 이야기하냐면 천 백 세 개를 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개 군주 도시에서 이것을 모아주면 거의 오천 오백 세 개를이 됩니다. 이 천 백 세 개를이라는 돈의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게 사실은 꼭 정확한 액수 때문이라기보다는 아마 상징적인 숫자로 쓰여졌을 거예요. 우리가 백만 장자 또는 천만 장자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꼭 백만 원을 갖고 있어서 백만 장자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많다라는 의미로 이야기 아마 천 백도 그런 의미에서 쓰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천 백이라는 돈이 고스란히 다음 장에 이어지는 17장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집에서 훔쳤던 돈의 액수예요. 그러니까 뒤랑 연결을 시켜주고 있다는 걸 저희가 문학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액수적으로도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액수가 되냐면 그 당시에 정확하게 인플레이션이랑 비교를 하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노동을 하는 사람의 노동자의 연봉이 1년에 한 낮은 급이면 한 5세 개를 해서 많으면 한 15세 개를 정도 됐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1100세 개를 이라는 건요. 무려 100년 동안의 노동자가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을 한 도시에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지금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 맷죠? 뭐 이런 엄청난 돈을 지금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들릴라로서는 이 호재를 놓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들릴라가 삼손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연애를 하면서 계속해서 삼손을 쪼아대기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해요?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왜 알고 싶어요? 그 목적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서 굴복시킬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삼손이요. 그 들릴라의 속셈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뒤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걸 눈치를 챘는지 안 챘는지 모르지만 삼손은요. 그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마치 들릴라를 가지고 노는 것처럼 거짓말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들릴라가 포기하지 않아요. 이 여자가 세 번이나 속아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이에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서 굴복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그 죄들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올 때 그때 그들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악은 우리를 묶어서 굴복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묶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짓는 내가 자유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그거는 자유스럽지 못하고 내가 내 맘대로 죄를 지으면 내가 자유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러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죄가 우리를 묶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그것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6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녀가 매일 졸라서 삼손의 마음은 죽을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죽을 정도로 괴로운데도 못 떠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사랑하기 시작을 하면 죄 때문에 죽을 정도로 괴로워도요. 그 죄를 못 놓습니다. 그 죄를 지으면서 안 괴로운 거 아니에요. 죄를 짓고 예를 들면 이게 아닌 줄 내가 알아요. 사실 그게 잘못인지 그렇게 모르고 짓진 않잖아요. 이게 내가 잘못인 거 알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롭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 올 때마다 뭔가 찜찜하고 하나님한테 나갈 때마다 맨날 울어요. 그러면서도 못 끊어요. 왜?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삼손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마치 이게 사랑이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내가 들릴라를 사랑하니까 들릴라도 나를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릴라가 삼손을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그 여인은 돈을 사랑해요. 그리고 지금 이 삼손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하는가? 결국은요. 죽을 만큼 괴로우니까 떠나야 되는데 죽을 만큼 괴로우니까 굴복을 합니다. 그래서 17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희가 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삼손은 들릴라에게 그의 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 머리에 면도칼을 댄 적이 없어. 나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 사람이었기 때문이요. 만약 내 머리를 깎아버리면 나는 힘이 빠져서 다른 사람처럼 약해진다. 지금 삼손이 들릴라에게 실토를 해요. 아 나는 머리카락을 깎은 적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이 머리카락만이 삼손의 힘의 이유였을까요? 이 삼손이 지금 얘기하면서 나는 머리카락을 깎은 적이 없는데 왜 깎은 적이 없대요?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별되어 있다는 증표로 머리를 안 깎은 거지 사실 이 머리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별되지 않고 다른 사람처럼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구별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요. 나를 묶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맨날 이건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저건 저렇게 하라고 그러고 이게 나를 막 묶고 있는 것 같이 나를 부자유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래야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러면 죄의 사탄의 악에게 우리는 묶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 사실을 알자마자 어떻게 했는가 삼손의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이제 괴롭혀봐서 힘이 없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이 여인이 그전까지는 블레셋 사람들이 여인한테 와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 여인이 계속 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5,500세계를 한 손에 쥐고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기어코는 알아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오십시오. 이제 다 내가 해결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6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말했습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그가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내가 이전처럼 나가서 무찔러버리겠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서 떠나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이요. 자기의 진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는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표로 머리카락을 안 자르는데 머리카락을 자르면 나한테서 힘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삼손이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여인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잠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게 진짜 내 힘의 근원인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걸 경계를 해야 되는데 경계를 하지 않고 이 머리를 그 여자 무릎에다 턱 하니 내려놓고 그리고 날 잡아 잡수 그러면서 잠이 들었단 말이죠. 왜 삼손에게는 이런 경계심이 전혀 없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여인을 믿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삼손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머리가 깎여도 그래도 예전처럼 나는 또 힘을 낼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인에게 이야기는 했지만 그 이전에 세 번이나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거짓말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사실은 마음속에 있는 걸 이야기하면서도 이제는 삼손 마음에 머리카락 그거 없어도 나는 그냥 힘 내서 또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 삼손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지금까지 나시린의 서약을 하나씩 하나씩 어기면서 살았어요. 구별되는 게 머리카락만이 아니잖아요. 구별되는 게 포도주도 먹으면 안 되고 시체도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전에 하나씩 하나씩 저질러본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저질러도 힘이 어때요? 여전히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좀 어겨도 나 여전히 잘 가네. 내가 하나님 명령 이렇게 나시린을 하지 말라 그러는 걸 어겨도 나는 여전히 힘이 있네 라는 생각이 점점 내 안에 경험이 여러 번 지속되기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제는 머리카락이 그렇게 돼도 나는 여전히 힘이 있을 것처럼 삼손이 생각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마치 이 힘이 나한테 완전히 있는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는 삼손이 나시린으로서의 어길 일들을 어겼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는데 왜 이번에는 하나님이 떠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머리카락이 잘려서 그래서 그랬을까요? 물론 머리카락이 잘린 건 어떤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속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이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자기의 마음을 다 열어서 토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요. 이전까지는 하지 않았던 내 마음까지 다 줘서 사랑을 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을 대신 누구로 대치를 시킨 거예요? 들릴라로 대치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떠나셨다기보다 쫓겨나셨다는 말이 더 맞을 만큼 이제 삼손의 마음에서 완전히 밀려나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능력도 더 이상 주시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 능력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똑같고 나라적으로도 똑같아요. 저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이렇게 대하면 자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생각이 나요. 저는 미국 땅에 와서 산 지가 아무래도 한국에서 산 것만큼 오래되지는 않아서 아직도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하면 제 속에서 이렇게 울컥합니다. 요새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많은 한국의 아픈 사건들을 대하면서도 저는 마음이 되게 울컥해요. 오늘인가요? 지금 세월호를 인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올라오는 세월호를 이렇게 쳐다보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걸 쳐다보는 그 안에 있을 자기의 딸의 시신을 만나야 되는 부모들의 마음은 어떨까 온 나라는 이걸로 또 얼마나 아프고 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나라는 찢어질까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이렇게 들게 됩니다. 아마 오래 여기에 사신 분들은 조금 그게 덜하고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에 오래 계시고 시민권을 갖고 계시지만 그래도 또한 우리의 뿌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 삼손이라는 스토리를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많이 생각나냐 하면 이 만호하라는 가정이 아무것도 자식이 없는 가정이었어요. 진짜 소망이 없는 가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신 거예요. 자기가 구한 것도 아니에요. 천사를 보내서 찾아오셨어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아무것도 없이 너무나 가난하고 그러고 있던 그 나라에 마치 언더우드 선교사가 온 것처럼 선교사를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해주시고 그 복음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청자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세계가 얘기할 만한 그런 기적을 일으킨 나라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됐습니다. 1948년 이 전쟁의 폐허 가운데 대한민국이 이제 수립이 되고요. 그리고 처음 뭐를 했냐면 이제 선거를 했어요. 국회의원 선거를 한 게 1948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을 하고 그리고 처음에 선거를 하고 1948년 5월 31일에 국회가 처음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제1차 재헌 국회 회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국회의장이 이승만 박사였는데 이승만 박사가 개회사를 뭐라고 했냐면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에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전까지 독립되어 있지 않고 일본의 식민지로 살다가 이제 독립된 나라로 처음 국회를 열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종교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누구나 오늘을 당해서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는 우리는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동의하십니까? 그랬어요. 이게 원래 국회 순서에 없는 건데 이 국회의장이 앞에 나가서 갑자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동의하십니까? 이랬어요. 국회의원들 중에 동의 제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에도 없이 갑자기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텐데 이윤영 의원님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갑자기 기도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윤영 의원이라는 분은 원래 목사님이신데 이제 월남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요 국회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제1회 대한민국 국회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셨으며 세계인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써 역사적인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남북이 둘러갈린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이 속히 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민생의 도탄이 오래 갈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만 확대될 것이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남북의 통일을 주시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요 독립 대한민국 첫 국회에서 올려진 기도문입니다. 대한민국은요 대단한 나라예요. 시작하면서 기도를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 기도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비전이 크지 않습니까? 인제 독립한 신생국이요 이것을 놓고 기도로 시작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 기도를 안 들으시겠어요. 민생이 도탄에 빠져서 사탄이 힘을 얻을 거래는데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발전을 부어주신 거예요. 대한민국이요 그 후로 정말 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요. 북한보다 남한이요 그때 훨씬 못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막 정말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이 발전이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면서 이제는요 정말 우리 한국이요 그때 여러분 혹시 생각나시는지 몰라요. 일제 연필 하나 가지면 완전히 그 어깨에 힘 들어가요. 버터플라인가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 그런 일제 학용품 막 그게 너무 예쁘고 막 그거 일본이면 정말 소니 집에 막 소니 뭐 하나 들여놓으면 진짜 그 TV 하나 있으면 온 동네에 가장 얘가 인기 있는 애고 막 이러던 시절에 저희가 살았어요. 그게 오랜 시절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막 까마득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겪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시대 안에 여러분 일본 전자제품을 한국이 다 먹었어요. 이제.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보세요. 한국 전자제품이 안 보이는 데가 없습니다. 베스트바이에 들어가시면 재납해요. 제일 비싸고 좋은 걸로 삼성 LG가 딱 버티고 있어요. 볼 때마다 저는 막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얼마나 주셨는지 몰라요. 기업들이 얼마나 인류 기업이 됐고요. 문화 컨텐츠도요. 지금 이 한국의 케이팝이니 또는 영화니 또는 이런 공연이니 이런 게 전 세계적인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예전에 처음에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에 가수들이 진출을 하려고 그러면 가가지고 열심히 인사하고 들이밀고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코리아가 어디 있는 나라냐 이러던 그 세계의 셀러브리티들이 이제는 한국에 가서 뭐를 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고 한국말 배워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나와서 팬서비스를 하는 여러분 이런 시대가 지금 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시대에 이 경제만 발전을 했는가 교회도 엄청나게 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교회마다 막 부어졌어요. 그때는 정말 교회에 가서요 병으로 병거쳤다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저희 집에도 저희 시어머님도 이 자궁암으로 돌아가신다는 거 그때 기도받고 밑으로 하열 확 쏟고 그 다음에 이게 다 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 매일 새벽기도 하시고 아마 그때의 성령의 부응이 일어나던 시절에는요 이런 정말 기적과 기사와 이적과 이런 게 교회마다 일어났고 얼마나 전도가 되고 교회마다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고 골짜기마다 기도음마다 사람들이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면서요 이 기독교가 한국에서 제1종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복을 받고 능력을 받았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질문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 이걸 왜 주시지? 여러분 축복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나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시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시기로 했어요. 왜? 복의 근원이 되라고 그러니까 복에는 책임이 따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랬는데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부여함 속에 고공행진을 하며 성장을 해가던 그 시대의 다음 세대들 그러니까 전후 세대들이죠. 전후 세대들 안에는 어떤 것들이 생겼냐면 이제 준 것을 가지고 내가 누리면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부모 시대에 가지고 있던 신앙 고리타분해 내 인생을 내 맘대로 내가 어떻게 해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이 팽배하게 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1980년대에 나온 노래 중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 노래의 가사가요 진짜 웃기지도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인생은 내게 맡겨보세요. 나는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어요. 그 노래를 불렀던 가수가 80년대에 가요 탑10을 몇 주 연속했던 가수인데요. 그 해에 요정 출입을 했다는 이유로 방송 금지를 먹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 시대에 두 명이었는데 두 명이 최초로 뭐를 했냐면 누드집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그런 이게 그냥 하나의 노래지만 내가 한 개인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문화적인 것은 그 시대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대요.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흘러가기 시작을 했는가 이 풍요함을 가지고 그리고 성적인 방종으로 마치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성적인 방종으로 흘러간 것처럼 이 시대가 그렇게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한 일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80년대가 지나면서 한국에 가장 많이 생긴 게 뭔지 아세요? 녹사롱 가라오케 이게 골목마다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편지처가 생기고 원조교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요. 이 가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한국의 대학교에 굉장히 강한 서클, 클럽이요. 동성애 클럽입니다. 특히 연대와 이대. 동성애 클럽이 굉장히 강하고요. 신학기가 돼서 학생들에게 클럽 활동 모집을 하는 데에 벽보를 동성애가 제일 크게 붙여요. 그런데 여러분 연대 이대는요.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학교예요. 선교사가 세운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가지고 있기 시작을 하면 그 근원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나에게 항상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삼손이 머리를 밀리고 깨워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일어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전처럼 나가서 떨쳐서 싸우리라. 그러니까 머리가 깎였어도 자기 힘은 이미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착각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삼손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지금 한국 교회 또는 저희의 모습이지 않는가. 여러분 미국의 상황은 다른가요? 미국은 오히려 더 먼저 겪었습니다. 사실 미국도 생각해보면 청교도들이 신앙 때문에 온 나라예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오자마자 첫 회의 반 이상이 죽어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시고 처음 드렸던 추수감사절 예배가 있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 상황에 대해서는 이 뒤에 이야기를 할 때 기부온과 기부와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여러분하고 다루려고 하지만 제가 표로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미국의 신앙적인 릴리저스 상황인데요. 지금 이 세대별로 세대가 지나가면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미국의 상황. 2014년도에 이 세대별로 변화되고 있는 그 종교 상황입니다. 안 뜹니까? 제가 다음번 미국할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결과가 지금 무엇인가? 삼손이요. 결국은 잡힙니다. 잡혀서 눈이 뽑혀요. 그리고 청동사슬에 매서 결국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가? 쇠사슬에 묶어서 삼손이 맷돌을 돌리게 해요. 그런데 이 맷돌을 돌린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맷돌은 짐승이 돌려요. 그러니까 이 삼손을 끌어다가 지금 뭐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짐승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블랙셋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가 이제 조롱거리를 삼습니다. 21절 이렇게 이야기 돼요. 그때 블랙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눈을 뽑아내고 그를 가사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그를 청동사슬로 묶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내가 즐거운 일만 탐닉한 결과 이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눈이 뽑혔어요. 더 이상 총기도 없고 비전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끌려다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아요. 어디예요?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요. 그리고 맷돌을 돌립니다. 마치 세상의 종로로 타듯 노예가 된 것처럼 그렇게 노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국의 젊은 세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사실은 참 많이 들어요. 이번에도 제가 나가서 제 딸 친구를 잠깐 만나고 들어왔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 한국에 대학 졸업한 사람의 80% 이상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세요? 그래갖고 한국에 이 공준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공무원 시험 준비생. 그리고 구준생이라는 게 있어요. 구급 공무원 준비생. 그래갖고요. 지금 다 계두 공무원 대학 재수해서 대학 4년 졸업해서 그러니까 돈을 그만큼 드리고 공부를 고3 때 또 재수 1년 그렇게 공부를 해서 대학 졸업하고도 고졸생들이랑 똑같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들어가서? 노량진 고시원 들어가서. 그러니까 정말 이 청년들에게 어떤 총기도 없고 그렇게 큰 어떤 원대한 비전도 없이 마치 뽑혀서 끌려다니는 것 같은 그게 제가 한 아이를 만났지만 정말 이 한국의 젊은 상황을 보고 오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대적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것 같은 정말 교회 그러면 이제 거의 조롱거리에 그냥 씹는 그런 대상이 되어버린 게 사실 지금의 현상입니다. 그게 마치 이 삼손의 상황이 된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희에게 소망이 없는가 16장 22절이 저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머리카락이 깎이고 난 후에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게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머리카락이 삼손의 힘의 근원은 아니었어요. 삼손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독 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기록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것이에요. 블랙셋 사람들이 아 삼손의 힘 머리카락에 있어. 알았죠? 돈 많이 주고 얻어낸 정보입니다. 머리 깎았어요. 힘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잘난 머리가 다시 깎은 머리 다시 자라는 게 뭐 중요해서 성경에 써놨냔 말이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블랙셋 사람들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는데 왜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는 걸 매번마다 바리깡으로 안 밀고 놔뒀을까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제가. 왜 그랬을까? 왜 블랙셋 사람들은 이 머리가 힘의 근원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깎았는데 다시 자라는 데도 그냥 뒀을까라는 거예요. 나시린이 서원을 합니다. 그러면 기간을 두어주고 머리를 깎지 않아요. 그런데 서원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머리를 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나시린 서원이 끝날 때 머리를 갱그라해서 깎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뭐냐면 이제 머리를 깎고 나면 이 나시린 서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는 더 이상 나시린으로서의 삶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블랙셋 사람들이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한 나라에 지금 존폐가 걸린 문제니까 연구들을 했을 겁니다. 이런 법이 있답니다. 이스라엘에는.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삼손 머리를 깎았으니까 나시린으로는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그에 힘이 나오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머리카락을 그냥 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블랙셋 사람들이 법은 알았는데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삼손을 택하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가 언제까지 나시린일 거라고 여러분 했는지 혹시 아세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요. 삼손을 택하시면서 저는 죽는 날까지 내 앞에 구별된 나시린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가 신실하던 신실하지 않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으세요. 당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이 머리가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건 머리에서 힘이 나오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부르심에는 변개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우리를 죽는 날까지 나시린으로 구별하셨다면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보시면서 뭘로 보신다는 거예요? 나시린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머리가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디모데우서 2장 13절은 저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그분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우리가 신실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신실한데 자기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본체 자체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약속에 우리에게 신신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눈을 떠서 보지는 못해요. 자기 머리카락이 자라는 건 알겠죠. 그리고 어쩌면 이 약속을 붙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 나를 아시느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삼손은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불러냈어요. 그리고 자기네의 다곤 신전에 다 모여서 잔치를 벌이면서 불러내서 재주를 부리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나와서 재주를 부리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깔깔대고 웃고 좋아하면서 조롱을 했어요. 어떤 재주를 부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삼손이 힘만 쐬지 노래를 잘했는지 춤을 췄는지 뭐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삼손이 걸어 나오다가 넘어지고 아마 그런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은 깔깔대고 웃으면서 그러면서 조롱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를 조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요. 그때 자기가 조롱을 당하면서 무슨 결정을 했는가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잖아요. 그 어린 소년에게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주춧돌이 되는 중심 기둥을 나한테 가르쳐달라고 해요. 그리고 그 기둥 근처에 자기를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양쪽 손으로 그것을 붙잡고 삼손이 한 결정은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16장 28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부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요. 부디 이번 한 번만 제게 힘을 주십시오. 제 두 눈을 뺀 블랙의 사람들에게 단숨에 복수하게 해 주십시오. 삼손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손이 딱 두 번 부르짖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부르짖을 땐 뭐 때문에 부르짖었어요? 내가 목이 말라서 부르짖었어요. 내가 목이 말라서요. 그런데 이번에 삼손이 부르짖는 건 무엇 때문에 부르짖습니까? 대적에게 승리하기 위해서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을 땐 대적을 이기라고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그는 한 번도 대적을 이기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적을 이기기 위해서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여호하여 부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삼손이 부르고 있는 말 주여호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산대는데 누가 뭐라 그래 라는 태도로 살았다면 지금 이 바닥으로 내려간 삼손이 고백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나를 기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기도라는 것이 가장 의존적인 행위예요. 우리가 기도랄 때 저희가 이제 어제 수요예배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세리와 바리세인의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왜 세리의 기도를 그렇게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다 나를 기대는 것 이것이 기도거든요. 이제 삼손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디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한 번만 나로 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삼손의 기도예요. 여러분 삼손이요 지금 뭐를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비록 지금 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다곤 신전 안에 들어와서 조롱거리가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지금 뭐를 신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해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왔지만 하나님이 다곤을 못 이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곤 신전 안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면 하나님은 지금도 능히 뭐를 이기실 수 있는 분이에요?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기도가 뭐가 믿음의 기도인가 오늘 비록 나의 상황이 아무리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정말 어려워도 교회들이 너무나 바닥을 치는 것 같아도 내 삶이 또한 너무 한심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상황을 이 시대를 나라를 바꾸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믿음이에요. 세 번째 삼손이 하는 기도는 무엇인가 불레셋의 원수를 갚게 해 주십시오. 그는 자기 피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대적을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나 한 번 경험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지 그리고 이제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과 싸우는 데에 다시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자 16장 30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삼손이 내가 불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있는 힘껏 기둥을 밀어냈습니다. 그러자 신전이 불레셋 군주들과 그 안에 있던 모든 백성들 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죽을 때 죽인 사람의 수가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의 수보다 많았습니다. 몇 명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붕 위에 모여있는 사람만 3천명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신전 안에 그 각 불레셋 다섯 도시국가의 군주들이며 거기 호위하는 사람들이며 다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니멈 6천명이지 않겠어요? 지붕에 3천명 있었으면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삼손이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목숨을 건 기도였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그들과 함께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일생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멋진 승리의 순간이 그의 죽음의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손의 죽음은 우리를 여전히 묶고 있는 이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대적을 다 죽이고 우리를 풀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처럼 조롱을 당했고요. 예수님처럼 두 팔을 벌리고 그리고 죽었고요. 자기의 죽음을 놓고 이 모든 죄와 묶임을 다 끌어안고 내가 죽으리라 라고 들어가셨던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의 조그만 그림의 모형을 삼손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삶은 정말 한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이요. 가장 한심한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은 한심한 걸로 끝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소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을 할 때 목숨을 건 기도로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을 능히 이기시고 그리고 그 대적에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보이시는 거예요? 한심한 우리를 통해서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심한 걸로 끝나지 않아요. 크리스찬은 결국은 위대함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크리스찬의 소명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